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환경안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경기환경안전포럼은 도의 환경안전관리정책 수립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학술행사로 올해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박성남 도환경국장, 나병기 충북대학교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등을 비롯해 환경기술인, 환경산업체 담당자, 민간단체,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영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성남 경기도환경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 환경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